체력먹어야 돼 체력먹어야 돼 아 아르민이 체력 좋네 이런 젠장 괜히 먹었네 아르민이 있어서 깰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다리는 잘라도 돼요 다리는 잘라도 돼 유도를 떠나서 다리는 잘라도 돼요 와 다리는 템이 있어서 자르려는 거고 경지라다 경지라 슈발 와 와 뭐야 이거 얘 진짜 미쳤다 와 와 와 이거 지금 리바이 주면 하겠는데 에렌은 연타도 안되고 지금 보니까 일단은 먼저 가만있어 공격을 좀 먼저 하자 자 조금조금 더 타격을 주고 부인무 뛸 때까지 떴어 어 아니 일로 가면 안되지 자 일로 유도 유도 자 이쪽으로 유도 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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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무 쪽으로 가면 타격을 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봐 보인무 쪽에 보면은 함정과 포탑이 있단 말이죠 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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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호의해라 얘들아 호의해라 거의 다 데리고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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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로움비님 어 게임하신건 알지만 슬퍼는 다메다메 부탁드립니다 슬퍼 훈수 안맞는 방송입니다 자 어 일로 일로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아 잠깐만 형 아 그렇지 어 나무 낀줄 이정도 부술 수 있잖아 너가 누구야 그렇지 넌 살아먹는 괴물이라고 아니지 살아먹는 사람이구나 자 들어와 이정도 집다이 부술 수 있잖아 어 어 슈발 어 어 진짜 부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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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쓰자 어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안돼 안돼 어 어 미친 이거 묻어버리면 어떡해 와 이거 여기서 한타해 한타 고급도 있겠다 한타좀 해 이러다 뭐 함정도 걸릴거에요 어 어 중간에 지원병력 왔다 엘렌이 어 일행에 압류 좋았어 자 이것만 조금 걸려봐 이것만 밟아봐 그런 야 이 미친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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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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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늘어가지고 개미지 들어간다 잠깐만 체력 채워야돼 체력 채워야돼 아 아 이게 안걸리네 와 와 씨 하하하하 어어 오 잠깐만잠만 야 아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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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아르민 이거 내가 아이템 안써도 왠지 줄거 같은데 아르민 아르민 오 고맙다 아르민 치료가 필요한게 아니야 다른템 필요하다고 안되겠다 내가 그냥 채워야지 안되겠어 자 풀레이들 일단 이거 다리 하나는 깨고 갈려고 어 다리 하나 충분히 깰 수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들어간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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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리 좋다 오케 자제 획득 됐어 이용같이 떨어졌어 오우 자 음향폭탄 자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하자 사샤 사샤 있는데로 가자 사샤 나 여기서 보급 받고 아 잠깐만 진짜 안 따라오나 내가 너무 빨리 왔나보다 아 근처인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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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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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포탑 어딨냐 포탑 어딨냐 아 여깄다 포탑이 중요하지 아냐아 이런 샥샥 하하하하하하 와 미치겠네 아니 아니 너무 똑똑하잖아 이러면 안되지 자 간다 각서 싸울 수 밖에 없잖아 내가 해낸다 좋았어 데미 좋아 하하하하 좋았어 나 정빵 맞았어 오 오 나 정빵 맞았어 나 정빵 맞음 오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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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걸려 저게? 아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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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치료 아르믔도 템 떨어졌나보다 좀 멀리 다녀오자 호흡도 좀 받고 얘는 뭔데 자꾸 점프가 돼 회복 한번 하고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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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이거 차라리 유도를 하자 지금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낫겠어 어떻게 해서든 어 치조 고맙다 이쪽 말고 포탑 있는대로 유도를 한번 해야겠어 차라리 그게 낫겠어 지금 이걸 어차피 지금 보급템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잡은 이유가 없어 내가 직접 싸워서 잡은 이유가 없어 좋았어 이쪽이다 이놈아 자 오세요 오세요 이쪽이야 이쪽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내가 좀 먼저 가 있을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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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가도 돼 잠깐만 여기 포탑이 없어 아 포대 준비 완료래 자 음향팬을 먼저 쏘고 아 또 화면 돌아가는 꼬락선이 이거 됐다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걸로 쏘는거야 야 야 야 그냥 잡아 야 이거는 나 할 수 있어 오레야 마모르 오레가 마모르 지금 머리 못맞춰 탈을 깨지면 맞춥니다 게임 날아요 어 오우 머리 맞출뻔했네 확인해줬죠 그렇지 한쪽 발 나갔냐 됐어 얼마 안남았어 오레가 마모르 오레가 마모르 잠깐만 여기까지야 캠이 없어 자 가스 자 가스 가스가스가스가스 크리스타라면은 이정도 얼굴이면 데려갈만하지 가자 크리스타 아 이러면은 잠깐만 유미르가 아 어 어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회복회복 무조건 회복 가자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없어 미안하다 동료들 일단 버려 자 버리고 아 저 보급함 받을까 여유되나 아이템이 있긴 있는데 어 큰일났다 이거 가야돼 이따 일로 가고 자 가스 채우고 자 블레이드 아니 애니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아 아르미 땡큐 지 아르미 정말 좋은 친구다 아르미는 진짜 착하다 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샘을 막 퍼다 주네 이쿠어어 아 애들아 집중으로 가자 한 발 끝내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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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이제 가 목표로 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질 않네 됐어 됐어 여유 여유 어 일로 온다 90미터 80미터 어디야 여긴가 오케이 이쪽이야 이쪽 와 쟤도 지금 한개야 내가 봤을 때는 어 다칠 만큼 다쳤어 아 로봇이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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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간다! 그렇지! 와 데미지 개쎄다! 마무리다! 와아아아! 와아아아 됐어 전투불룩 맞아? 데프 없어졌어요 얘가 부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내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지고 있었다 내가 지고 싶은 사람이 없네 내가 공부하는 것 같지? 그게 수 없는 일이야 생각해 보고자 이 팀이 남자를 죽인다 지고싶다... 아니... 죽을...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상은 너들이 Doyle 될 수 있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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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시 거인 내 거인인가 어 2차전이죠 2차전 간다 오 야 이번엔 화려까지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또 애들도 다룰 수 있잖아 좋았어 니가 이렇게 싸우면 잘해 니가 이렇게 싸우면 잘해 내가 바로 구석왕이야 구석왕 이 자식아 구석왕 간다 구석에서 구석으로 오케이 어 간다 그렇지 데미지 만사촌 미안했는데 집 좀 부술게요 들어와 들어와 피해주고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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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오케 던져 그냥 눕힌 상태에서 그냥 다구리 그냥 학창시절 떠올리란 말이야 세카이노 학교 복려 됐어 싱거구만 너무 싱거 아잇 야 매체 3차전 가나 3차전 그러네 체력이 다시 풀이 됐어 어 잠깐만 내 체력 내 체력을 안 찬다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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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체력 찬다 나도 조금씩 차는 것 같은데 어 저 반대편은 있는데 저걸 때리고 맞추는 걸로 되네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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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오케이 회피해주고 자 공격 들어올거야 오케이 피해주고 됐어 마지막인가? 저 사람을 죽였다 마지막이다! 레이지 어택! 와 손톱에 경지란을 걸어서 넘어가려고 목 칠거 같다 실패 둘이 둘이 maar Kenya 나 뱅 다시 나 이제 좀 잔인한 것 같다 이것이 팀워크라는 거구나 뭐야 힘을 흡수하는 것 같다 애니는 왜 이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스포 노노합니다 어? 얘가 만약 헌병단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변했으면 왕 목 따였겠다 내가 다 했는데 쥐가 간지를 잡아 오리지널 스토리 하지매 이사야마 어? 뭐야 엔딩이야? 어? 끝이었나요? 이게? 아 이게 엔딩이었어? 아 엔딩 아니고 아직 더 있어? 이러고 끝나니까 엔딩인 줄 알았잖아 어 스포 노노 스포 노노에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저 명단들이 죽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뭐 다음 씬이 있다 그러면 뭐 다 앞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뭐 영상 유튜브로 다 올렸으니까 스킵하고 진행할게요 좋아씨 거인화 거인화 엘렌의 거인화를 얻었습니다 엘렌은 죽어도 연속 두 번 이상 치기가 안되네 그쵸? 안생겨 기술이 부스트가 이에 연속 가능한 건 있고 자 아 이거 쫓나 본데 S급 아 V파괴별 보수 이거구나 빛나는 거인결정 그리고 이거는 클리어 보수 특급 특화 배치서 상급 옥철 1급 초경지 스틸 화염병 신규 특수 모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수 임무가 언락되었습니다 특수 임무 전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긴급 토벌 대상을 토벌하는 특수 임무가 발생합니다 특수 임무를 성공하면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늘어나고 희귀한 소재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건은 일시정지 화면에 특수 임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스포가 판을 치기 때문에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지를 못 차려요 스토어 S9 월시나 동측의 돌출 부분에 위치한 거리 거리의 지형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지하에는 과거에 계획되었던 지하도시의 폐허가 남아있다 어 뭐야 메인 미션 남아있잖아 아 이건 뭐야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언젠간 벽 외에 조사도 지장이 있겠지 그래서 조사병단은 병단을 우수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포석을 깔아두고 싶다 급히 부탁할 일이 있다 협력해주겠어? 요효 투벌 이상 군자가 10개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아 이건 완전 서브 미션 느낌인데 아 어떤건지 알았네 혹시 이런거를 채워야지만이 메인 미션이 열리나? 아 미칠네 아 이 식충이 진짜 어 먹보녀 부인물을 3회 성공한다 간단하네 감자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샤한테 왜 그래 진짜 혼난다 이건 뭐지? 거인 모형 갖고 싶지 않냐고? 미쳤어? 조달 대형 거인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네 설치 외첸 그러네 얘가 딱 보니까 얘가 거인이잖아 그치? 무기나 좀 봅시다 무기나 우리 무기를 봐야돼 자 뭐가 나왔는지 보자고 아까 뭐 새로운게 뭐 나왔다던데 어 스포 노노 해야돼 풀어줄게요 아 맞다 야 장비 개조되던데 뭐 신규 개발 뭐 나온거 같더니 나온게 없는데 어 뭐 좋은게 뭐 나온게 없어 잘못 봤나 자 장비 개조 그냥 지금 걸로 가는거야 아 이거 못하네 아 3개 모자르구요 2개 모자르구요 거인 모형 열렸단 얘기였어? 어 좀 좋은거 좀 파냐? 51개 26개 23개 54개 9개 13개 이거 좀 사도 되겠는데 모자르면 다 있는것들만 파네 아마 내 추정에는 그래 이 메인 미션이 일단 시간이 나대서 오늘은 진행 못하는데 이 서브것들을 해야지만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음편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2부 방송 관계를 오늘은 1시간만 방송한다 했었죠 어 바로 내일 펼쳐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아프리카 분들 고생하셨습니다